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학창시절부터 가깝게 지내던 네 친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사람은 커피 내기를 하겠다며 판돈 48만원을 걸고 카드게임을 시작했는데요. 어쩌죠? 이 상황이 신고되면서 네 친구는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법원은 48만원을 걸고 카드게임을 한 이 네 친구의 행동을 도박죄로 봤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흔히 주위에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친구들끼리 48만원을 걸고 카드게임을 했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4명이서 모여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이걸 또 우연히 본 분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기소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1심은 112 신고가 들어왔고 48만원 정도면 작은 규모가 아니라고 하면서 A씨 등에게 벌금을 4명에게 200만원씩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피고인들이 학창시절부터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친한 사이였다. 그리고 전체 도박시간은 약 13분에 불과했다. 이렇게 본다면 형법 246조 1항에 보면 일시오락의 정도에 그치면 가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원심 그러니까 항소심의 결론이 맞다라고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 이 사연 보시고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미스터트롯 출연자로 유명한 김호중 씨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사실과 관련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본인은 사건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실제로는 도박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위법성을 못 깨닫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사연을 이 사례를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김자연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자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아침에 몸이 조금 안 좋으셨었다고요? 네. 아침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좀 갔다 왔는데 그리고 오늘 방송하러 왔고요. 네. 청취자분들 양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때문에 너무 긴장하셔서 그런 거 아니신가 모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어렵게 와주셨는데요.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사연의 도움을 좀 드려보고자 한번 왔고요. 청취자분들 양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양담소에 도착한 법률상담사연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1인 가구 여성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작은 방이 한 칸 비어서 10년 동안 하우스메이트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받고 주방과 거실 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5시쯤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이 활짝 열려있고 제 방문도 열려있었습니다. 하우스메이트가 집 근처 편의점에 갔나 싶었는데 전화를 해보니 제가 집에 있는 줄 알고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그날 도둑이 들었고 귀금속 몇 개를 가져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의 지문이 보이지 않아 해결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간 하우스메이트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우스메이트는 본인이 훔쳐간 게 아니라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하우스메이트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고 도난당한 기금속에 대해서도 재산적 손실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아이고 10년 동안 함께 사셨는데 갈등이 좀 생기신 것 같습니다. 하우스메이트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나간 날 바로 그때 또 도둑이 들었고 하필이면 그날이죠. 신고를 했어도 결국 도난당한 기금속을 지금 찾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서 아무리 10년, 2년이라고 해도 쉽게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이럴 때 사실은 조금 미안해하거나 뭐 이러셨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상하연을 안 주셨을 것 같은데 조금 약간 갈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걸 법적으로 한번 보면요. 변호사님. 일단 문 열고 나간 사람이 원인 제공을 한 걸로 해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일단 하우스메이트에게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간 잘못 과실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우스메이트가 절도범이랑 사전에 공모를 하고 일부러 문을 열어놓고 나간 게 아닌 이상은 하우스메이트에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물건을 훔쳐간 절도범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이 있는 것이지 문을 잠그지 않은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하우스메이트가 보통은 이제 각자 열쇠를 가지고 다닐 것 같고 그러면은 출입할 때 서로 문을 잠그고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좀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일단 각자가 쓰고 있는 방에 대해서 그런 책임은 있겠지만 일단 문단속에 대한 부분은 만일에 하우스메이트와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셰어하우스 임대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셨고 그리고 계약서에 문단속을 제대로 한다. 각자가 꼭 책임지고 확인한다. 뭐 이런 주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기재를 했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을 한다. 뭐 이런 것까지 정하셨다면 당연히 이때는 재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이제 과실 비율에 따라서 책임 제한이 인정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물건을 도난당했는지 또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일단 지금 하우스메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연 주신 분이 집에 있는 줄 알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벌써 하우스메이트가 우리 사연 주신 분을 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잠그고 나가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이제 이게 이걸 따져야 될 거고 우리 김자연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설령 그것이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급칙주인으로서도 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과실의 비율이 얼마이냐 그리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리고 그 액수는 얼마냐 사실 이제 이게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기까지는 이런 관문들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자연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 비율이 작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내가 문을 조금 열고 나갔다 하더라도 이 도둑맞은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다음에 변호사님 정신적 손해배상 말씀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즉 가해 행위가 있었는지 위법성이 있었는지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전부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과실이나 손해발생까지는 명백한 사안인데 제가 계속 걸리는 부분은 하우스메이트가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간 행위가 위법한지 그리고 문을 잠그지 않아서 절도를 당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좀 문제고요. 그리고 저희 판례를 살펴보면 통상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도난 방지 등의 보호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 임차인도 당연히 단순히 임차인의 관리 하에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라고만 정하고 있어서 임차인이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행위가 딱 불법행위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위자료 청구도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물건이 없어진 경우에 특별히 이 금액에 대해서 손해발상하는 것 이외에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것은 또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기금속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중한 의미 첫사랑한테 받았거나 결혼기념일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개인적인 특별한 손해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또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묻기도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우리 김자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조금 보태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변호사님. 사실은 기금속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이 또 우리 사연 주신 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문도 보이지 않아서 정말로 도둑이 들어서 기금속이 없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가액 입증도 어렵고요. 오늘 이렇게 사연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근에는 쉐어하우스다. 공동으로 생활하는 거 많은 분들이 새로운 문화로 정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이렇게 쉐어하우스를 하실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떤 점은 좀 주의해야 될지 정리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지금 쉐어하우스를 정말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쉐어하우스를 잠깐 두 달 정도 살았었거든요. 이런 문제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도둑이 든 건 아니고 그 쉐어하우스 메이트가 물건을 훔쳐간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물건값을 받고 그냥 잘 정리를 한 경험이 있는데 일단 쉐어하우스가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갈 때는 별 고민 없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쉐어하우스는 불법 전대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는 경우는 그것이 불법인데 이런 경우로 이런 불법 전대차 형식인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되시고요. 네.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임차한 임차인과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집주인한테는 그게 그냥 불법 점유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기간 전에 퇴거해라 이렇게 통보받는 식의 일이 비리비지하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쉐어하우스나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임차하시는 경우에는 불법 전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쉐어하우스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위생이나 안전과 같은 문제도 좀 발생을 할 수 있어서 계약서 작성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사는데 하고 그냥 간과할 수가 있는데 늘 문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미리 미리 서로의 그런 약간의 귀약 같은 거 만들어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자연 변호사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클레멘타인 시즌 인 더 선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님 양소영 변호사님 아멘